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스탕달의 적과 흙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문학이 나온 위대한 골작으로 손꼽힙니다. 제목에 나타난 적은 군인 법관을 상징하고 흙은 신부 등 성직계급을 나타냅니다. 스탕달은 이 작품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은 물론 주일리행이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는 과정 등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염한 사랑 우염한 사랑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 드레날 부인이 물었다. 무슨 일로 왔나요? 주일리행은 눈앞에 서 있는 드레날 부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 할 말을 잊었다. 드레날 부인이 다시 묻자 주일리행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을 더듬었다. 저, 저는 가정교사로 온 주일, 주일리행, 소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시군요. 드레날 부인은 주일리행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하얀 얼굴에 크고 검은 눈동자,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 좀 마른 듯하지만 다부져 보이는 몸매를 지닌 준수한 청년이었다. 드레날 부인은 주일리행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 자신의 몸이 빨려 들어가는 착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물끄러미 주일리행을 바라보다 민망한 듯 말했다. 우리 큰아이 아돌프는 열한 살이에요. 백은 몇 살이죠? 열아홉입니다. 드레날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현관문을 열었다. 선생님을 너무 오랫동안 세워두었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드레날 부인은 주일리행을 저택 안으로 데리고 가 남편이 있는 서재로 안내했다. 드레날 씨는 주일리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주일리행 선생,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내가 이제부터 말할 몇 가지는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소. 드레날 씨는 이렇게 말을 꺼낸 뒤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소. 물론 그들이 이곳으로 찾아와서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쌍스러운 평민의 말투나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되니까 말이야. 주일리행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드레날 씨는 모르는 척 말을 이었다. 선생, 옷차림이 그게 뭔가? 그런 옷차림으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기 힘들겠어. 양복점으로 가세. 우선 상류생활에 맞는 양복부터 맞춰야겠어. 아, 돈은 걱정 말게나. 내가 집을 할 테니. 주일리행은 자존심이 상해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의 무례함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안절부절못하는 드레날 부인을 봐서 마음을 꾹 눌러 참았다. 드레날 씨는 주일리행에게 양복을 두 번 맞춰주었다. 주일리행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부드러운 감촉을 가진 비단옷은 주일리행의 몸에 딱 맞았다. 주일리행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해했다. 옷 한 벌로 금방 기족이 됐군. 하지만 무너진 내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일리행의 자존심은 곧 회복되었다. 드레날 가족 앞에서 라틴어 실력을 한껏 뽐낸 것이다. 주일리행이 라틴어로 술술 암송해 보이자 주일리행은 혀를 내둘렀다. 와, 대단한 인물이군. 라틴어 실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그때 군수 모 지롱 씨와 빈민수용소 소장 팔르노 씨가 찾아왔다. 그들은 주일리행이 막힘없이 성서를 라틴어로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팔르노 씨는 이렇게 훌륭한 가정교사를 시장이 먼저 차지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한 발 늦었군요. 말을 살 게 아니라 저 선생을 잡았어야 했는데. 시장님은 참 좋겠습니다. 베리에르 제1과는 미인인 아내에다 저 총명한 가정교사까지 두었으니 말입니다. 발르노 씨가 이렇게 말하며 드레날 부인을 바라보자. 부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외면했다. 그녀는 발르노 씨의 부산한 거동과 큰 목소리를 싫어했다. 게다가 더 싫은 것은 발르노 씨가 지난 6년 동안 계속 자기에게 주파를 던진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베리에르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발르노 씨를 욕하는 한편 드레날 부인의 지조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하지만 그런 일조차 그녀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발르노 씨와 보지롱 씨는 줄리엥의 라틴어 실력을 온 시내에 떠들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드레날 시장의 저택은 줄리엥의 라틴어 실력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북적거렸다. 하지만 드레날 씨는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했다. 그는 한껏 우쭐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하하 보셨어? 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운다오. 드레날 시장의 아들들도 줄리엥을 존경하며 잘 따랐다. 드레날 부인도 줄리엥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줄리엥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가슴이 설레었다. 그래서 남몰래 웃음을 짓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러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도 저 사람만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어리고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줄리엥은 자신의 새로운 생활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토록 꿈꿔온 상류 생활이었건만 시간이 갈수록 귀족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라가 치밀었다. 팔르노시가 빈민 구제 사업에 손을 댄 것은 자기 재산을 두 배, 세 배로 불리기 위해서라는 것쯤은 베리엘에 사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귀족들은 그 앞에서 그가 결백하고 정직하며 인정이 많은 인물이라는 등 입에 발린 말을 해대었다. 야비한 아청꾼들 같으니 팔르노시가 불쌍한 고아 구제 자금까지 몰래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올까 하루는 드레날 부인이 우연히 진리엥의 옷장 안을 보게 되었다. 속옷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시장이 선물한 옷 외에는 헤어진 남노한 옷들 뿐이었다. 부인은 그제야 진리엥이 몹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자기가 가난한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부인은 주저하다가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좋아진 점을 핑계로 남편 몰래 사례금을 건넸다. 하지만 진리엥은 무척 쌀쌀한 목소리로 화를 냈다. 부인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달 시장님께 정당한 대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몰래 부인께 돈을 받는 것은 하인보다 더 비참한 일입니다. 저는 다만 신분이 낮은 인간이지 돈을 팔아는 속물은 아닙니다. 미안해요. 난 그런 뜻으로 돈을 들인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미안해요. 진리엥은 그 순간 드레날 부인의 기품 있는 태도와 아름다운 얼굴마저 가증스러웠다. 부자들이란 원래 이 모양인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말이야. 게다가 인간을 모욕하고서도 저렇게 뻔한 말로 위로하면 모든 게 보상된다고 생각하다니. 그 일로 인해 드레날 부인은 오히려 진리엥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궁리했다. 결국 아이들의 책을 살 때 진리엥이 읽고 싶어하는 책들도 사다 주었다. 진리엥은 부인의 친절에 화가 풀렸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드네랄 부인에게 화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한여인 엘리제가 진리엥에게 청혼하였다. 드레날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땅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진리엥은 엘리제의 청혼을 거절했다. 드레날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엘리제가 부인을 찾아와서 울며 부탁했다. 마님 셀랑 신부님도 그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부디 그분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드레날 부인은 질투가 났지만 할 수 없었다. 진리엥을 불러 엘리제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진리엥은 싸늘한 눈빛으로 드네랄 부인을 쏘아보았다. 부인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제는 선생님을 사모해요. 하지만 전 저 여인을 마음에 둔 적이 없습니다. 진리엥은 진리엥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엘리제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은 안쓰러운 얼굴로 엘리제를 의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척 기뻤다. 남몰래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진리엥이 자기 말을 듣고 엘리제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어쩌나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내가 진리엥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드레랄 부인은 자신의 감정을 어숨풀에 깨닫게 되었다. 따뜻한 봄철이 되자 드레날 가족은 여느 기족들처럼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별장은 베리에 대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르지에 있었다. 해양목이 울타리를 따라 늘어서 있고 마로니의 산책길 넘어 사과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진리엥은 그곳에서 드네랄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과수원을 거닐거나 나비를 쫓으며 지냈다. 드네랄 부인은 진리엥을 향한 애틋한 감정이 점점 깊어 갔다. 진리엥 곁에만 있으면 마냥 행복해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엘리제는 드레날 부인이 때때로 의심 스러웠다. 무도회 때도 몸치장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던 마님이 요새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옷을 갈아입 잖아 시장님이 안 계신데도 말이야 설마 마님이 진리엥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무더위가 닥칠 무렵 베르지 별장으로 드네랄 부인의 사촌 데르빌루 부인이 찾아왔다. 데르빌루 부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진리엥을 편안하게 대했다. 진리엥은 산을 좋아했다. 그래서 자주 산으로 올라가 산속을 누비며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절벽이나 들꽃으로 덮인 구름을 찾아내면 두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곤 했다. 진리엥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를 빼놓고는 매일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다. 그는 자유시간이 되면 주로 책을 읽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나폴레옹 이야기였다. 여전히 나폴레옹은 진리엥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니까 진리엥은 책에서 나폴레옹이 여자들과 능소득난한 관계를 가졌으며 애정 문제에도 늘 과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문득 진리엥은 드네랄 부인을 유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던 어느 밤 세 사람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드문드문 빗방울이 날리고 있었지만 드네랄 부인과 테르빌르 부인은 밤바람에 몸을 맡기고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보리수 보리수 잎사귀 사이로 간지러운 바람이 부는 밤 인걸. 어쩌면 내 손을 밤바람처럼 부드럽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 오늘 밤 반드시 부인의 손을 잡아보겠어. 줄리엥은 용기를 내어 드네랄 부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드네랄 부인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곧 단념하고 말았다. 드르빌르 부인이 눈치챌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줄리엥은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드네랄 부인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태어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뒤 화분 하나가 바람결에 넘어졌다. 드네랄 부인이 일어나자 줄리엥은 살며시 손을 놓았다. 부인은 화분을 일으켜 세운 뒤 다시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줄리엥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겼다. 줄리엥은 자신이 영웅처럼 큰일을 치러낸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다. 며칠 뒤 업무차 베리엘에 나갔던 드레날씨가 소작인에게 산 옥수수 떼를 잔뜩 씻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인들에게 매트리스에 옥수수 떼를 잔뜩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다. 그 당시에는 침대 매트리스 속에 솜 대신에 옥수수 떼를 넣었다. 그 시간 줄리엥은 드네랄 부인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오늘 시장님이 옥수수 떼를 잔뜩 사들고 왔어요. 아마 지금쯤 한창 옥수수 떼를 매트리스 속에 넣느라 바쁠 거예요. 줄리엥은 부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부인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부인 도와주십시오. 실은 제 침대뽀 밑에 초상화 한 장을 감춰두었습니다. 제발 그것을 꺼내다 주십시오. 내가요? 네. 지금 제 방에 출입할 수 있는 분은 부인뿐입니다. 하인들은 저를 몹시 질투해서 제가 들락거리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곧바로 시장님께 일러 바칠 겁니다. 초상화는 검고 매끈한 마분지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드레날 부인은 누구의 초상화인지 묻고 싶었다. 줄리엥은 그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부디 초상화를 펼쳐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해요. 드레날 부인은 줄리엥의 침실로 들어가며 마음이 언짢았다. 초상화에 누가 그려져 있을까? 줄리엥의 연인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생긴 여인일까? 드레날 부인은 호기심을 뿌리치고 초상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꺼내다 줄리엥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줄리엥은 재빨리 불을 지펴 그것을 태워버렸다. 휴 다행이다. 들키지 않았으니 말이야. 내가 나폴레옹을 숭배하고 있고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난 그 길로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열렬한 왕당파인 드네랄 시장에게 나폴레옹은 반대파 인물이니까. 상자는 금세 재로 변했다. 그제야 줄리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드네랄 부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질투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온 거리에는 내 죄를 낱낱이 밝힌 글이 나붓고 나는 광장에 세워진 단위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 세례를 받으며 수모를 당하겠지. 간통한 여자 바람난 여자라고 욕을 먹으면서 말이야. 드네랄 부인은 그런 장면을 떠올리자 숨이 턱 막혔다. 그러나 줄리엥을 향한 위험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다. 줄리엥은 시장의 허락을 받아 사흘간 휴가를 얻었다. 줄리엥이 떠나자 드네랄 부인은 세상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녀는 그만 병이 나서 알아눕고 말았다. 줄리엥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렇게 되면 난 이대로 눈을 감게 될지도 몰라. 줄리엥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못 살 것 같아. 줄리엥은 베르지 북쪽의 산 등성이를 넘어갔다. 너도 밤나무 숲을 지나 두강 남쪽이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로 올라섰다. 골짜기 골짜기 아래에 오랜 친구인 부캐가 사는 제재소가 아득하게 보였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줄리엥은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내린 바위 비탈에서 조그만 동굴을 발견했다. 여기에 동굴이 있다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쉬었다 가기에 딱 좋은 곳이로군. 줄리엥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몸을 눕혔다. 서늘한 공기가 줄리엥을 기분 좋게 했다. 내 주머니 속에는 빵이 있고 난 자유롭다. 자유라는 거창한 말이 떠오르자 약간 흥분되었다. 줄리엥은 팔베개를 하고 벌렁 들어누었다. 동굴 안에서 각가지 공상을 펼치며 자유를 만끽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다. 노을이 지고 땅거미가 서서히 내리더니 어느새 별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줄리엥은 언젠가는 이 좁은 도시를 벗어나 파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다섯 달 전에는 복제소 짓만 벗어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만 지나면 난 스무살이 돼 내가 숭배하는 나폴레옹도 20대에 큰일을 해냈어. 반드시 파리로 나가서 나도 세상을 놀라게 하겠어. 마음속에 간직한 영웅 나폴레옹을 생각하자 줄리엥은 몸이 떨렸다. 그와 동시에 드네랄 부인의 얼굴이 번개처럼 내리에 스쳐 지나갔다. 드네랄 부인은 정말 아름다워. 그녀가 결혼해서 남편과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그녀와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줄리엥은 드네랄 부인을 그리워하다가 문득 머리를 흔들었다. 어리석은 줄리엥 정신 차려라. 어차피 그녀는 너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 오늘 아침만 해도 그래. 지난번 손을 잡았을 때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은 나에게 쌀쌀 맞게 대했어. 그 냉정한 태도를 기억해봐. 그녀는 그저 널 신분 낮은 가정교사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줄리엥은 마음이 우울해졌다. 바보 같군. 그런데도 자꾸 그녀가 떠오르니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줄리엥은 울적한 기분을 털어내려고 밤하늘로 눈을 돌렸다. 드네랄 부인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파리 사교계로 나가면 아름답고 멋진 아가씨들을 많이 만날 테니까 지휘와 명성도 누리겠지. 저 별처럼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야 말겠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앞에서 신분 낮은 목재상의 아들이니 고작 400프랑을 받고 일하던 가정교사였다느니 하는 소리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겠어. 밤벌레 우는 소리가 났다. 줄리엥은 즐거운 상상에서 빠져나와 몸을 일으켰다.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 가려진 동굴을 돌아보며 줄리엥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두고 봐. 저 동굴에서 꿈꾼 일을 반드시 이루겠어. 한밤중이 되어서야 푸케의 목자소에 다다랐다. 푸케는 갑자기 찾아온 줄리엥을 보고 반가워서 힘껏 끌어안았다. 푸케는 줄리엥을 걱정해 주었다. 줄리엥 넌 지금 무척 위험한 세계에 있어. 드레날 시장이나 발르노 소장 모지롱 군수는 모두 자기 이속만 채우는 인간들이야. 그런 자들 속에서 내 자존심을 밟혀가며 사느니 차라리 나한테 와. 요즘 제재소일이 너무 바빠서 나 혼자 힘으론 벅차. 내가 온다면 1년에 4천 프랑 정도 줄게. 시장 때 가정교사 봉급의 10배잖아. 줄리엥은 깜짝 놀랐다. 4천 프랑 이라니 그렇게 큰 돈이면 드네랄 시장 같은 기족들 발 아래 엎드려 굽실거릴 필요가 없잖아. 줄리엥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산골짜기에서 고작 나무나 팔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푸케 미안해. 복제상을 하면서 살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집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푸케는 줄리엥이 머무는 동안 계속 함께 일할 것을 졸랐다. 하지만 줄리엥은 끔쩍도 하지 않았다. 줄리엥이 사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까지 몸져두어 있던 드네랄 부인은 언제 알았느냐 듯이 가뿐하게 일어나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화사한 옷을 걸치고 나서는 드네랄 부인의 모습을 보며 데르빌로 부인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힘든 사랑에 빠졌구나. 가여운 내 사촌. 드레날 부인은 응접실에서 기다리는 줄리엥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다. 난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저버리고 아주 떠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무척 슬펐지요. 줄리엥은 내심 놀랐다. 분두 드네랄 부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아무 때나 떠나버리면 그만인 한낱 가정교사인걸요. 누가 기억이나 하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는 동안 얼마나 쓸쓸했다고요. 당신을 내내 생각했어요. 드네랄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쓰러질 듯 줄리엥의 팔에 기댔다. 드네랄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줄리엥은 구름에라도 올라탄 것 같았다. 그는 강격한 나머지 드네랄 부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드네랄 부인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기뻤다. 줄리엥은 아름다운 부인을 바라보며 그녀의 애인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훗날 성공했을 때 누군가 왜 비천한 가정교사를 했었느냐고 물으면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녀를 사로잡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긴 셈이었다. 드네랄 부인과 줄리엥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과소원을 거닐며 사랑을 속삭였다. 자신감이 생긴 줄리엥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며칠 뒤 줄리엥은 부인과 저녁 산책 도중에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부인 오늘 밤 2시에 부인의 침실로 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둘의 날 부인은 귀까지 얼굴이 빨개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줄리엥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작았다.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줄리엥은 부인의 말에 당혹스러웠다. 그는 산책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기분이 언짢은 데다가 모욕까지 당한 느낌이 들어 잠을 잃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했다. 만일 부인의 방으로 가지 않으면 용기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또 무모하게 찾아갔다가는 부인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줄리엥은 차츰 참담한 심정이 되어갔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2시가 되었다. 줄리엥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몸이 떨리고 무릎에 힘이 빠져 벽에 손을 짚어야 할 정도였다. 줄리엥은 들의 날씨 방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였다. 문 안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부모한 계획을 포기할 핑계거리가 사라진 셈이었다. 결국 줄리엥은 부인의 방문을 열었다. 줄리엥이 들어오는 것을 본 부인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정말 뻔뻔스럽군요. 부인이 애쳤다. 줄리엥은 잠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깡그리 잊고 말았다. 단지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인의 팔찌에 꿇어앉아 부인의 두 부릅을 감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줄리엥의 절망하는 모습과 눈물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부인은 그를 두 팔로 껴안고 키스를 퍼부어댔다. 몇 시간 뒤 드레날 부인의 방을 나서는 줄리엥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다. 부인은 사랑의 황홀감과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줄리엥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부인에게 줄리엥은 이미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줄리엥 또한 드레날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부인의 아름다움과 착하고 인정많은 마음씨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드레날 부인은 줄리엥의 사랑을 잃을까 봐 노심 초사할 정도였다. 그녀는 자기가 줄리엥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조차 신경이 쓰였다. 나는 당신보다 열 살이나 우애요. 그런데도 절 사랑하시나요?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부인은 행복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부터 궁금했던 상자 속에 든 초상화에 대해 물었다. 줄리엥은 어떤 남자의 초상화라고 맹세했다. 부인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고는 그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다. 이런 즐거운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부인과 지내다가 영영 내가 바라던 것들을 얻지 못하면 어쩌지 부인을 사랑하지만 내겐 지위와 명성도 필요한데 줄리엥은 고민하다 드레날 부인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는 나폴레옹을 숭배합니다. 그는 진정 하늘에서 이 나라를 위해 보낸 인물이죠. 하지만 그가 없는 지금 저 같은 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군요. 비상한 머리를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누군가를 매수해서 출세할 만한 지위와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죠. 나폴레옹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기족들만 신나는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드레날 부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걷히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순간 줄리엥은 아차 싶었다. 드레날 부인은 착하고 다정했지만 타고난 신분이 기족이었다. 줄리엥이 한 말은 기족들이 듣기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다. 줄리엥은 갑자기 자기가 처한 현실과 꿈꾸는 세계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줄리엥은 기족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또 언젠가는 기족으로 출세도 하고 싶었다. 이것이 줄리엥이 원하는 현실이었다. 반면에 그가 꿈꾸는 또 다른 세계는 기족과 평민이라는 계극과 신분이 사라진 세상이다. 그래서 늘 나폴레옹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줄리엥은 어느 것이 진실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인지 알 수 없었다. 어리석은 줄리엥 차라리 부인 앞에서 나폴레옹 얘기나 꺼내지 말지. 줄리엥이 후회하는 순간 드레날 부인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화제를 돌렸다. 남편이 그러는데 다음 일요일에 국왕 폐하가 이곳으로 행차하신대요. 그래서 화려한 의장대를 조직 한다는 군요. 누가 의장대 지위를 맡을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나 봐요. 남편은 마로시가 지위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단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겁쟁인 마로시가 말을 탈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다른 적당한 분이 나타나겠지요? 남편은 마로시만 고집해요. 우리 시에서는 공업이 발전해서 떼돈을 번 백만 장자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권력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죠. 남편은 국왕 폐하를 위해서 또 군주 국가를 위해서 그들 대신 왕당파인 마로시가 의장대 지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줄리엥이 드레날 부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럼 의장대 행렬에 끼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당파겠군요? 그렇답니다. 줄리엥은 씁쓸하게 웃었다. 부인의 말듯이 애매했다. 출세를 위해서는 마로시처럼 왕당을 내세워야 한단 뜻인지 아니면 나폴레옹 신봉자라고 떠벌린 것을 사과하란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줄리엥의 내면은 여전히 두세계가 갈등하고 있었다.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베리엘에 사는 이름난 집안의 부인들이 드레날 부인을 찾아왔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은 단 하나. 남편이나 아들이 의장대 행렬에 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드레날 부인은 줄리엥과 대화할 시간조차 내지 못한 채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줄리엥은 자기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 그녀가 몹시 서운했다. 그럴수록 그녀가 더욱 그리웠다. 구강을 맞이하는 기쁨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까지 식어버린 건 아닐까. 줄리엥은 걱정이 되어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그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드레날 부인은 깜찍한 계획을 세워놓고 스스로 마음에 들떠 있었다. 즉 줄리엥 몰래 군수 모지롱 씨를 설득해서 그가 의장대 행렬에 낄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다. 드레날 부인은 하늘빛 제복과 번쩍거리는 견장과 칼 모자를 사서 줄리엥 앞에 내놓았다. 줄리엥 당신이 어떤 주의자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전 오로지 줄리엥 소렐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의장대 행렬에 나가세요. 당신은 외모가 수려하고 당당해서 의장대 온 가운데 가장 빛을 바랄 테니까요. 드디어 국왕이 행차하는 날 베리에르는 인근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잠시 뒤 베리에르에서 20리 떨어진 바위산 꼭대기에서 봉화가 오르자 시내 곳곳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왕이 베리에르 지역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였다. 국왕을 환영하는 예포가 울리고 시민들은 거리와 발코니로 몰려나와 구강만세를 외쳤다. 드라몰 후작은 베리에르의 드리랄 시장 저택에서 머물다 돌아갔다. 후작이 머물렀던 방을 정리하던 줄랭은 종이쪽지를 발견했다. 후작님께 올립니다. 후작님 저는 드 숄랭이라고 합니다. 줄곧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왔으며 베리에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후작님께서는 저의 본 모습을 보시고 베리에르 증권거래소 소장직을 주선해 주시면 합니다. 현 소장은 중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때 부정투표를 한 사실도 있고 해서 머지않아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서툰 글씨로 쓰여있는 그 청원서 밑에는 드 렐랄 시가 수석 부시장직을 맡기고 싶어하는 마로시의 글이 적혀있었다. 드 숄랭의 인품을 나열하며 증권거래소 소장직에 추천하는 글이었다. 줄리엥은 허탈해서 중얼거렸다. 추천과 청원서라 이제 알겠군. 기족들이 어떻게 지위를 사고파는지. 국왕이 다녀간 뒤 베리에르 시 전체는 거의 일주일 동안 갖가지 소문으로 봄사를 알았다. 국왕과 주교에 관한 이야기 세도가인 드라몰 후작이 국왕 행차를 보러 나왔던 만명의 관중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었다는 이야기 의장대 행렬에서 딱하게도 마로시가 말에서 떨어진 이야기로 들썩거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제상의 아들이 어떻게 의장대에 발탁되었느냐는 것이 가장 큰 화제거리였다. 사라사 원단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들의 날 부인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또 어떤 이들은 질리행 소렐 같은 잘생긴 남자에게 들의 날 부인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소문들을 뒤로하고 들의 날 가족은 베르지 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막내 아들 스타니 슬라스가 알아 누웠다. 스타니 슬라스는 한동안 고열로 시달리더니 아예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다. 그리고 사흘째부턴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스타니 슬라스 눈 좀 떠보렴. 엄마야 엄마가 내 옆에 있어. 이 손길이 느껴지지 않니? 애타는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진다면 어서 눈을 떠보렴. 들의 날 부인은 스타니 슬라스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았다. 줄리엥도 스타니 슬라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스타니 슬라스 곁을 지키며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들의 날 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자책했다. 자기가 나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거라고 생각했다. 들의 날 부인은 막내 아들 손을 펴좋고 울먹였다. 엄마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구나. 안 돼. 절대 안 돼. 스타니 슬라스 어서 정신을 차려라. 벌은 엄마가 받을게. 넌 아무 죄도 없잖니. 내 앞에 하느님이 계시니? 그러면 당당하게 말씀드려라. 제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물으시려거든 엄마에게 물으세요. 라고 말이야. 부인 고정하세요. 미친 듯이 울부짖는 들의 날 부인을 줄리엥이 힘껏 끌어안았다. 그러자 부인은 줄리엥을 매몰차게 밀어내고 쏘아붙였다. 스타니 슬라스가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스타니 슬라스를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제긴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당신마저 알아놓을까 겁이 나요. 제발 그만하세요. 마침 물수건을 가지고 들어오던 엘리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엘리제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방안을 엿보았다. 아니요. 당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드는 소리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 남편과 하인들이 우리 이야기를 함께 알게 될까 봐요. 난 상관없어요. 스타니 슬라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거리로 뛰쳐나가서 나의 불륜을 목이 터지게 외치겠어요. 진리엥이 드네랄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겁나지 않습니다. 소리치세요. 부인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 역시 스타니 슬라스를 살리고 싶으니까요. 진심입니다. 진리엥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다. 드네랄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드네랄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내어 울었다. 잠시 뒤 드네랄 부인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리엥 떠나주세요. 부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이 계속 이 집에 있으면 스타니 슬라스는 죽어요. 진리엥은 돌처럼 굳은 채 드네랄 부인을 바라보았다.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고 살았다니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요. 하느님의 올바른 심판을 고맙게 여깁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세요. 벌은 나 혼자 받을 테니까요. 부인 드네랄 부인은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다. 오늘이라도 당장 떠나주세요. 마지막 인사는 하러 오지 않아도 돼요. 그때 드네랄 씨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엘리제가 헛기침을 했다. 드네랄 부인은 화들짝 놀라서 눈물을 훔쳤다. 시장과 엘리자가 들어오자 진리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드네랄 씨가 진리엥을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진리엥 선생 가서 눈 좀 붙여요. 밤낮으로 우리 스타니 슬라스를 간호하느라 몸이 많이 허약해졌나 보. 엘리제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드네랄 부인과 진리엥을 쏘아보았다. 내 짐작이 들어맞았어. 베리엘의 시 전체가 뒤집힐 만한 일이야. 진리엥 소렐.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지. 당신한테 똑같이 갚아주겠어. 진리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힘없이 쓰러졌다. 드레날 부인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부인 말대로 내가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지만 부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이 스타니슬라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부인은 아마도 주저없이 목숨을 내던질 거야.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 부인을 혼자 들고 갈 수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진리엥은 뜬 눈으로 뒤척이다 스타니슬라스 방으로 건너갔다. 이미 밤은 깊은 뒤였다. 드네랄 부인 혼자 스타니슬라스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잠들어 있었다. 진리엥은 스타니슬라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었다. 드네랄 부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저리 가요. 드네랄 부인은 줄리엥에게 쌀쌀맞게 말했다. 내가 떠나달라고 부탁했을 텐데요. 압니다. 부인 하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 견딜 수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떠나세요. 아니요.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이 밝는 대로 셀랑 신부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아끼는 셀랑 신부님을 실망시키고 싶으세요? 그래도 가지 않겠습니다. 줄리엥은 바닥에 올리도록 무릎을 꿇었다. 저도 함께 벌을 나누어 받겠습니다. 저도 제인입니다. 부인 혼자 짐을 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줄리엥은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다. 하느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게 스타니슬라스의 병을 대신 내리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문둥이들만 모여 사는 수도원으로 가라고 하셔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은 그곳에서 빗방울만 먹으며 백년을 살라고 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스타니슬라스를 살려 주십시오. 줄리엥은 애절하게 기도했다. 줄리엥 드네랄 부인은 서럽게 우는 줄리엥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스타니슬라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드네랄 부인과 줄리엥은 서로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부인 저를 보내지 마세요. 전 이제 부인과 아이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스타니슬라스 몸에서 조금씩 열이 내리고 있었다. 해가 뜰 무렵 스타니슬라스는 정신을 차리고 목이 마르다고 말했다. 드레날 부인은 기뻐서 막내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줄리엥은 긴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엘리제는 심술 굳은 노파 얼굴이 되어서 발르노시를 찾아갔다. 드네랄 부인과 줄리엥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발르노시라면 자기 계력을 충분히 도울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는 6년 동안이나 드네랄 부인에게 추근된 인물이었다. 드네랄 부인이 한낱 평민의 자식인 가정교사와 연애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펄쩍 뛸 의인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군. 나 같은 기족한테는 창피를 줘놓군. 그런 하찮은 녀석과 연애질 하다니. 이건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과 같아. 엘리제의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발르노시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이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드네랄 부인을 줄리엥에게 빼앗겼다는 질투보다 자신의 우월한 신분이 천한 계급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서 더욱 분한 생각이 들었다. 엘리제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줄리엥에게 청혼했었지요. 그러나 깨끗하게 거절당했어요. 제가 친척한테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줄리엥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드네랄 부인에게 빠져 있었던 거죠. 발르노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태도는 발르노시가 머릿속으로 바삐 어떤 계략을 세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 그날 저녁 엘리제는 드네랄 시에게 석간신문과 함께 익명의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편지를 뜯어본 시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호호 발르노시가 어떤 계략을 세웠는지 알겠군. 이가에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던 엘리제는 드네랄 씨를 만나러 들어오는 줄리엥과 마주쳤다. 엘리제는 작은 소리로 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당신과 드네랄 부인의 더러운 사랑 이야기를 읽고 계시거든요. 나 같으면 당장 보따리를 싸서 주랭랑을 놓겠네요. 줄리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엘리제가 얄면 웃음을 흘리며 밖으로 나간 뒤 줄리엥은 커튼 뒤에 숨어 드네랄 시장을 훔쳐보았다. 파르스름한 편지지를 읽고 있는 드네랄 시장 얼굴은 험악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줄리엥은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옮겨 드네랄 부인에게 갔다. 시장님이 우리 관계를 모두 아셨어요. 누가 편지로 모든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드네랄 부인은 깜짝 놀라 읽고 있던 책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부인은 한동안 머릿속이 멍해지더니 무서운 생각이 밀려왔다. 남편이 금방이라도 총을 들고 쫓아올 것만 같았다. 드네랄 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방안을 왔다갔다 했다. 이윽고 부인은 펜을 찾아 종이에 무언가를 급히 적더니 줄리엥에게 주며 말했다. 줄리엥 내 말 잘 들어요. 누군가 우리를 밀고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글을 밀고 해야 돼요. 남편에게 나도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겠어요. 익명의 편지를 만드는 일은 당신이 해주세요. 당신 글씨체를 숨겨야 하니까 책에 있는 글자를 오려붙여서 만드세요. 이 내용대로 하세요. 서두르세요. 줄리엥은 소리 내서 쪽지를 읽어보았다. 드네랄 부인 부인의 비밀은 모조리 드러났습니다. 부인이 비천한 평민의 자식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모두 알려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충고합니다. 그 녀석과 헤어지고 집 밖으로 네 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비밀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부인과 제 관계를 사실로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위험할 땐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안전해요. 단언하건대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밀고한 사람은 발르노시 일 거예요. 남편에게는 발르노시가 우리 관계를 모함한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협박하면 내가 발르노시의 마음을 받아준 줄 안 모양이라고 둘러대겠어요. 그가 오랫동안 나에게 추근된 사실을 남편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물이 있어요. 발르노시가 나한테 보낸 편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편지들을 보여주면 남편은 아마 저를 믿고 발르노시에게 복수의 칼을 갈 거예요. 줄리엥 어서 서둘러 주세요. 줄리엥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책 한 권을 펼쳤다. 그리고 드네랄 부인이 적어놓은 내용대로 글자를 오려서 편지지에 붙였다. 그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줄리엥이 편지를 들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드네랄 부인과 마주쳤다. 남편을 살펴보고 살펴보고 오는 길이에요.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고 있어요. 익명의 편지를 그대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가 봐요. 이 편지는 내일쯤 보여야겠어요. 지금 보이면 오히려 오해를 더 살지도 모르니까요. 드네랄 부인은 편지를 받고 슬픈 눈으로 줄리엥을 바라보았다. 줄리엥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한 달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할 거예요. 남편의 의심과 화가 풀릴 때까지 당신은 여기를 떠나 있는 게 좋겠어요. 남편에게 당신이 휴가를 얻고 싶어 한다고 말할게요. 드네랄 씨는 해가 첨을 도록 서재에 있었다.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면서도 아내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내에게 편지를 보이며 몰아세우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편지에 흥분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 드네랄 씨는 창가에서 밤을 새웠다. 아무리 생각을 돌이키려 해도 아내에 대한 질투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드네랄 씨장은 숨을 가다듬으며 그런 생각들을 지우려고 애썼다. 어쩌면 아내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드네랄 부부의 결혼을 시기한 누군가가 보낸 엉터리 편지일 수도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아내를 두둔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녀는 줄리엔과 연인 사이인 게 분명해.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야. 난 비웃음을 당해도 싸다. 들의 날씨는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새벽 이슬이 내린 정원을 정신없이 걸었다. 다리가 아플 때쯤 되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뿌옇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 둘을 벌거벗겨 내쫓아봐야 나만 손해다. 아내는 곧 부장성에 있는 백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거든. 아내를 내쫓는다면 줄리엥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겠지. 그 돈을 가지고 둘은 파리로 가서 보란듯이 즐겁게 살 테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되지. 아내를 곁에 두겠어. 재산을 상속받기 전까지 아내에게 화를 내지도 않겠어. 그녀가 집을 나가면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지낼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아. 해가 해가 뜨거워. 있었다. 드네랄 씨는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그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집안으로 들어오던 르네랄 씨는 부인과 응접실에서 마주쳤다. 드네랄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웃음을 건넸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단정하지 못한 옷을 보니 남편이 밤새 얼마나 기로워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여보 이 편지 좀 보세요. 산책을 나갔다가 당신에게 신세를 졌다는 어떤 남자한테서 받았는데 수치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드네랄 부인은 줄리엥이 오려붙인 편지를 내밀었다. 드네랄 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아내를 쏴보았다. 드네랄 부인은 뜨끔했다. 그래서 남편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줄리엥을 내보내야 겠어요. 그가 계속 우리 집에 머물면 이런 편지가 또 날아들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욕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나는 이 말도 되지 않은 편지를 읽었을 때 그 사람 이나 나 둘 중에 한 명이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드네랄 씨는 아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뻔뻔한 여자 그런 방법으로 나를 또 모욕하는군. 드네랄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소동을 일으켜서 베리에르의 웃음거리가 되겠다는 거요? 드네랄 부인은 아무래도 남편이 의심을 풀지 않을 것 같았다. 줄리엥은 고작 목재상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주던 월급에 몇 푼 더 주면 군소리 없이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보냈을까요? 드네랄 부인은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 발르노 씨가 보냈던 편지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드네랄 씨는 미친 듯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런 무례한 인간이 다 있나. 감히 내 아내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드네랄 씨는 자기가 받은 투서와 부인이 받은 편지의 종이가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 당장 요절을 내야겠어. 드네랄 씨가 웃음거리가 되고 싶으세요? 그는 고작 우리를 험담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화를 내며 그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쓴다면 사람들은 편지 내용이 사실이구나 하고 여기게 될 거예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우린 그냥 모른 채 하면 그뿐이에요. 별일 아니니까요. 드네랄 씨는 그 말에 수긍하며 자리에 앉았다. 전날부터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내려놓은 듯이 마음이 편해졌다. 드네랄 부인은 다시 줄리엥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줄리엥을 베리에르에 가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소문도 잠잠해지지 않겠어요? 좋은 생각이요. 마침 줄리엥이 아침인사를 하러 내려왔다. 드네랄 부인이 줄리엥에게 대뜸 말했다. 줄리엥 선생님 휴가를 얻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께서 허락하셨답니다. 두 달가량 이면 되겠죠? 드네랄 씨가 끼어들며 말했다. 너무 길어. 2, 3주일 정도만 다녀오게. 우리 아이들도 이젠 줄리엥 선생님이 안 보이면 불안해 하니까. 그리고 베리엘 루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무르게. 베리엘 정원을 가로질러 멀어지는 줄리엥을 보며 드네랄 부인은 눈물을 훔쳤다. 줄리엥이 베리엘에서 돌아와 보니 셀랑 신부는 벌써 면직을 당해 사제관에서 쫓겨나 있었다. 신부는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두 칸짜리 방을 빌려 살고 있었다. 줄리엥은 집에서 전나무 열두 장을 얻어와서 직접 책장을 만든 다음 방에다 세우고 셀랑 신부의 책들을 정갈하게 꽂았다. 셀랑 신부는 강격해서 줄리엥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네가 속세 허영에 물들어서 나에 대한 정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구나. 줄리엥이 드네랄 시장에 저택에 머문지 사흘째 되는 날 발르노시 하인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점심 식사에 줄리엥을 초대한다는 정갈이었다. 발르노시가 날 부른 이유가 뻔해. 내 속을 캐부려는 거야. 내가 왜 베리에르로 돌아왔으며 자기가 꾸민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거야. 줄리엥은 불쾌해서 초대를 무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드네랄 부인의 부탁이 떠올랐다. 줄리엥 연애의 초대를 받으면 당당하게 참석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거북하다고 피하면 더욱 의심을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드네랄 부인과 아이들이 베리에르 저택으로 줄리엥을 찾아왔다. 기족들에 대한 증어로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마음이 이들을 만나는 순간 눈녹듯 풀렸다. 온 시내에 퍼진 드네랄 부인과 줄리엥에 관한 소문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가을이 지나고 드네랄 가족이 베리에르로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의 입방안은 여전했다. 줄리엥은 곧 셀랑 신부의 호출을 받았다. 아무 말도 묻지 않겠다. 부탁이다. 아니 명령이다. 사흘 안에 시장댁에서 나와 푸케한테 가라. 줄리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드네랄 부인의 곁을 떠나야 했다. 줄리엥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드네랄 부인을 찾아가 셀랑 신부의 말을 전했다. 부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느님은 올바르셔. 마침내 나의 제 종지부를 찍을 시간을 준비하셨어. 줄리엥이 나간 뒤 드네랄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갑자기 부인과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란 긴 시간을 어떻게 부인과 떨어져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줄리엥 하느님의 뜻이에요. 이제 우린 양심에 가책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병에 걸리더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고요. 줄리엥은 무거운 팔걸음으로 저택을 나섰다. 마음이 몹시 아팠다. 줄리엥은 신학생들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받았다. 그가 교실로 가든 식당으로 가든 수많은 눈동자들이 따라다녔다. 줄리엥은 조심스럽고 과묵하게 행동했다. 굳이 그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 대부분이 하층민의 아들이며 매일 반복해서 애우는 라틴어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줄리엥은 가끔 드네랄 부인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만 그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줄리엥한테 오는 드네랄 부인의 편지는 모두 피라르 신부가 받아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읽은 즉시 없애버렸다. 봄이 가고 여름을 넘길 무렵 피라르 신부는 줄리엥 앞으로 온 편지를 받아보고 는 그제야 한숨을 놓았다. 드네랄 부인이 줄리엥에게 작별을 고하는 편지였던 것이다. 줄리엥 보세요. 처음에 당신과 헤어져서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괴로웠어요. 당신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랬죠.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도 이 의무를 지켜나가길 원하세요. 줄리엥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부디 훌륭한 사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공정한 성직자로 거듭나 주세요. 줄리엥은 드네랄 부인이 자기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운 사실도 모른 채 가을을 맞이했다. 부캐가 줄리엥을 찾아왔다. 부캐는 친구의 학업이 잘 되어 가는지 묻고는 슬그머니 드네랄 부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 부인 말이야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됐더라. 듣자니 성지 순례도 한데 디종이나 부장송으로 고백 성사를 하러 다닌다 더군 부장송에 논단 말이야? 응 자주 오는 모양이던데 그래? 줄리엥은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부장송에 들렀으면서도 어째서 자기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이상했다. 줄리엥은 우울한 기분을 애써 털어냈다. 어느 날 한창 수업을 받고 있던 줄리엥은 피라르 교장의 호출을 받았다. 피라르 교장은 단단히 화가 나서 종이쪽지를 던졌다. 거기 쓰여있는 것을 읽어봐라. 아망다 비네 카페 드라 지라프 아침 8시 줄리엥은 자기가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교장 카스타네트 신부님이 그 쪽지를 가져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저 부장송에 온 첫날 아망다 비네라는 아가씨가 일하는 카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난처한 일이 생기거나 신학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카페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뜸한 아침 8시쯤에는 저를 도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쪽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간 적은 없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입학한 뒤로 외출 허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줄리엥은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듯 했다. 혹시라도 누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날까 봐 조바심이 났다. 피라르 교장은 당장 문지기를 카페로 보내 진리엥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오게 했다. 다행히 아망다 비네가 진리엥의 말을 증명해 주었다. 문지기는 진리엥이 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피라르 교장은 조금 부드러워진 눈매로 말했다. 이런 쪽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학생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줄리엥은 교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카스타네트 앞잡이들이 이제 내 물건까지 뒤지는구나. 잘하면 내 장구대까지 엿듣고 일러 바치겠는걸. 치사하고도 추잡한 인간들이었군. 줄리엥은 곧바로 이어진 카스타네트 신부의 교회사 수업을 들으러 교실로 들어갔다. 여러분 인간이 잘나면 지위 또한 높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이 말은 우리같은 사제의 경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두려워하는 정부도 신의 다일리자인 교황의 우임을 받아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직에 있다는 자체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윗사람으로서 처신할 날이 올 겁니다. 줄리엥은 속으로 비웃었다. 참 어처구니가 없군. 성직자의 지위에 대해 가르치다니. 성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사랑과 감사와 미덕이 아닌가.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여기저기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그래. 우리는 성직자가 되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어. 어떤 젊은 성직자는 성직에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부사재가 됐대. 늙은 사재를 모시는 한여한테 토끼 한 마리를 보낸 덕으로 그 지위를 얻었다는 거야. 몇 달 뒤 늙은 사재가 죽자 그 자리에 올랐대. 어떤 성직자는 중풍 환자인 늙은 사재가 식사할 때마다 손으로 닭고기를 잘게 찢어서 놔주었대. 그 덕으로 부유한 도시의 사재로 임명되었대. 줄리엥은 학생들이 출세만 생각하는 모습에 질려서 아예 길을 밟고 생활했다. 그렇지만 피라르 신부 말고도 마음을 열고 가깝게 지내는 신부가 한 명 더 있었다. 설교법을 가르치는 샤 비르나르 신부였다. 질리엥은 샤 비르나르 신부의 강의에서 줄곧 1등만 차지해 선생님의 호감을 샀다. 샤 비르나르 신부는 질리엥을 불러 함께 산책하면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어느 날 저녁 샤 비르나르 신부가 질리엥을 불렀다. 신부는 대성당의 모든 의식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성체 추기를 바지해 부장선 교회의 장식을 맡았다. 샤 비르나르 신부는 질리엥에게 도움을 청했다. 붉은 천으로 성당 안에 세워진 둥근 기둥을 장식하는 일이었다. 화창한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체 행렬이 시작되었다. 질리엥은 꽃향래가 진동하는 대성당에서 성체 행렬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막 고의 시를 지나가는데 눈에 익은 부인 두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고에 대해 엎드려 있던 부인이 일어서는 순간 질리엥은 꿈을 꾸는 듯 했다. 드네랄 부인 이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인은 데르빌르 부인 이었다. 부인 드네랄 부인은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다가 질리엥을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질리엥이 달려가서 부축하자 드네랄 부인은 그를 뱀울차게 밀어버렸다. 질리엥은 그녀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해서 정신이 멍해졌다. 드네랄 부인은 일어나려 애쓰다가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얼굴이 무척 창백했다. 부인 접니다. 질리엥 소렐 이라고요. 질리엥이 다시 드네랄 부인을 잡으려고 하자 데르빌르 부인이 엄하게 소리쳤다. 부인의 손을 놓으세요. 당신이 잡을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가세요. 더 이상 부인에게 괴로움을 주지 마세요. 사제인 당신이 이러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성체 행렬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데르빌르 부인이 드네랄 부인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다. 질리엥은 질리엥은 그 자리에서 꼼짝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화를 내야 할지 슬퍼 해야 할지 아니면 드네랄 부인을 따라 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드네랄 부인이 왜 그랬을까 데르빌르 부인 때문에 데르빌르 부인이 우리 관계를 눈치챘기 때문에 그럴만도 하다. 빨리 학업을 끝내고 부인을 만나야지 그때까지만 참자. 그때 가서 부인에게 이유를 들어도 늦지 않아. 대성당 사건이 있고 나서 줄리엥은 좀처럼 충격해서 헤어나지 못했다. 줄리엥은 애토리처럼 지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 하나 없이 언제나 혼자 돌아다녔지만 학업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피라르 교장이 줄리엥을 불렀다. 줄리엥 난 이제 15년 동안 근무해온 이 학교를 떠난다. 여기를 떠나기 전에 너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피라르 교장이 처음으로 인자한 표정을 지었다. 난 그동안 자네를 애정을 갖고 지켜보았어. 자넨 종종 경솔할 때도 있지만 성격도 좋고 재능도 뛰어나 그래서 성설을 복습시키는 교사로 임명하기로 했네. 복습교사요? 진리엥은 감사한 나머지 피라르 교장의 손을 덥석 잡고 입을 맞추었다. 어디에 있든지 동료들이 자네를 질투하고 모략할 거야. 그래서 자네는 일생 동안 고통스러울지도 몰라.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일세. 진리엥이 복습교사가 되자 학생들도 그를 달리보기 시작했다. 이제 진리엥은 학생들 사이에서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아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피라르 교장과 앙숙인 드 프렐레르 부족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해의 첫 번째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다. 모두들 진리엥이 1등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진리엥의 답안지는 훌륭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일어났다. 시험 가운데에는 학생들이 시험관과 공개 대화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는 제도가 있었다. 시험관들은 드 프렐레르 부족요가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진리엥은 시험관들 앞에서 막힘없이 질문에 대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관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다.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 세속적인 시인들에 대한 질문이었다. 진리엥은 남몰래 그런 작가들의 문장을 암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쭐해진 나머지 이들 작가들의 시를 암성하고 주석까지 달았다. 진리엥 소렐 신성한 신학을 공부하는 자가 그런 세속적인 문장들을 어찌 입에 담는단 말인가. 자네 머릿속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들의 쓸데없는 생각들이 꽉 차있군. 그러니 어찌 신학을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진리엥은 시험관들이 던진 울가미에 감쪽같이 걸려든 것이었다. 마침내 시험결과가 발표되었다. 진리엥의 등수는 198등이었다. 진리엥은 침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격분하지도 않고 복수하려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편지 한통이 진리엥의 마음을 달래주었기 때문이었다. 파리 소인이 찍힌 편지 안에는 500프랑짜리 수표와 함께 짤막한 글이 쓰여있었다. 진리엥 소렐 라틴문학의 대작가를 연구해 주시오. 만약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면 매년 같은 금액을 송금하겠소. 편지를 보낸 사람은 폴 소렐이라고 적혀있었다. 진리엥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 편지를 드네랄 부인이 보냈다고 오해하였던 것이다. 드네랄 부인이다. 드네랄 부인이 보낸 게 틀림없어. 대성당에서 모른 척했던 일 때문에 날 위로하려는 거야. 아 부인 고맙습니다. 진리엥은 베리에르 하늘을 향해 돌아서서 눈시유를 불켰다. 부장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알려진 사람은 드 프렐레르 부주교였다. 그는 12년 전에 초라한 여행가방 하나만 들고 부장성으로 온 뒤 계속해서 땅을 사들였다. 그 과정 중에 드라몰 후작과 토지 분쟁이 일어났다. 드 프릴레르 부주교가 사려고 하는 땅의 절반을 드라몰 후작이 사들인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토지 분쟁은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 파리에서 살고 있던 드라몰 후작은 이와 관련된 일을 부장성에 살고 있는 피라르 교장에게 부탁했다. 피라르 교장은 기꺼이 그 일을 맡았다. 드 프릴레르 부주교의 욕심은 이미 성직자의 모습에서 한참 빗나갔다. 내가 그를 맡겠다. 피라르 교장의 행동은 당연히 드 프릴레르 부주교를 화나게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앙숙이 되어서 지낸지 십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부주교는 피라르 신부를 교장 자리에서 내쫓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리고 피라르 교장이 미울수록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줄리엥까지 미워졌다. 줄리엥은 피라르 교장을 찾아갔다. 자신도 피라르 신부를 따라 파리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피라르 신부가 줄리엥의 일자리를 구해 파리로 부른다 해도 신학교 의 반대에 부딪힐 게 뻔했다. 하지만 줄리엥은 자기의 다짐을 꺾지 않았다. 올해 고심한 끝에 피라르 신부는 파리에 가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비밀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파리에 도착한 피라르 신부는 드라몰 후작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저는 신부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제 자리가 번거로우시다면 제 비서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피라르 신부는 그 청을 거절했다. 후작이 몹시 난감해 하자 신부는 문득 줄리엥이 생각났다. 저는 마음속에 정열을 감추고 지내는 청년을 신학교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 학생을 후장님의 비서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 눈이 틀림없다면 그는 후장님에게 매우 유익한 인물이 돼줄 것입니다. 아 줄리엥 소레리군요. 피라르 교장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를 아십니까? 저는 야신가입니다. 저에게 이익을 줄만한 인물들을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지요. 신학교에서 이름을 날리는 줄리엥 소레리 제 눈에 띈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저는 반년 전부터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려고 몰래 활동 중입니다. 그 내각이 성립되면 전 공작이 됩니다. 이런 제 야심을 도와줄 인물로 전부터 줄리엥 소레를 찍어놓았지요. 줄리엥은 비록 기족 태생은 아니지만 긍지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젊은이입니다. 그를 대하실 때에는 이 두 가지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의 친구를 대하듯 하면 되겠습니까? 친절하 친절하시군요. 그럼 후장님께 줄리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뒤 줄리엥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파리 근처에 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천 프랑짜리 수표와 서명 없는 간단한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쳐본 줄리엥은 단번에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편지에는 아무도 몰래 파리로 오라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줄리엥은 뛸 듯이 기뻤다. 드네랄 부인을 만난 지 1년 하고도 두 달이 지났구나. 파리로 가는 길에 드네랄 부인과 부캐를 만나야지. 그날 밤 줄리엥은 간단하게 짐을 챙겨 신학교를 몰래 빠져나왔다. 마치 구름위를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다. 드네랄 부인이 산마루까지 마중 나와서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줄리엥은 먼저 친구 부캐를 만나보기로 했다. 부캐는 줄리엥을 보더니 반갑게 끌어안았다. 줄리엥 완전히 돌아온 거야? 아니 잠깐 파리에 갔다 와야 해. 피라르 신부님이 나를 부르셨거든. 부캐가 마 구원빵을 내오며 물었다. 왜 널 부른 건데? 줄리엥은 만나게 빵을 먹으며 장난스레 말했다. 어디 근사한 마을에 사제 자리라도 하나 얻어 주시려나 봐. 아서라. 도대체 그 머리 아픈 일을 왜 하려고 그러니 나하고 장사나 하자니까. 미안해 부캐 난 목재상 일이 싫어. 푼돈밖에 못 만지면서 일은 일대로 힘들잖아. 줄리엥 나무장사로 100프랑을 버는 게 공무원이 4천프랑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만 편해. 가지 말고 나랑 나무장사나 하자. 고맙지만 파리로 가야 해. 다음 날 통이 트자마자 줄리엥은 길을 떠났다. 베리엘에 도착한 줄리엥은 맨 먼저 자신의 스승이었던 셀랑 신부를 찾아갔다. 신부는 줄리엥에게 아무도 만나지 말고 파리로 떠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줄리엥은 그럴 수 없었다. 드네랄 부인을 꼭 만나고 싶었다. 신부와 헤어진 뒤 줄리엥은 드네랄 시장 저택으로 향했다. 줄리엥은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근처의 동가에서 사다리를 샀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들의 날씨의 저택에 축대에 기대어 세웠다. 줄리엥은 사다리를 타고 축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사다리를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사다리를 들고 힘겹게 정원을 가로질러 건물 앞까지 다가왔다. 줄리엥은 가슴이 쿵쿵 뛰었다. 우선 돌을 몇 개 주어 2층에 있는 부인의 침실 창문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아무런 기척이 나지 않았다. 줄리엥은 사다리를 타고 고양이처럼 드네랄 부인의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보았다. 창문은 잠기지 않았는지 스르르 열렸다. 줄리엥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뛰어내렸다. 드네랄 부인이었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는 여인의 팔을 잡았다. 드네랄 부인이었다. 부인 저예요. 줄리엥 소렐입니다. 줄리엥은 부인을 두 팔로 꽉 껴안았다. 드네랄 부인이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당신인가요? 네 그래요 제가 왔어요. 드네랄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를 밀쳐내곤 뒤로 물러섰다. 여긴 왜 왔나요?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편지로 알렸잖아요. 답장이 없어서 당신도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줄리엥은 감정이 북받쳐서 소리쳤다. 아니요. 전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 편지를 받았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전 여전히 부인을 사랑하니까요. 그만하세요. 난 이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부장성 성당에서 그토록 매몰차게 저를 대하신 거로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 여태까지 오로지 부인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드네랄 부인은 기절하여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버티며 말했다. 시간만 허비하셨어요. 왜 저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느님 덕분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진리엥은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다. 그럼 부인의 호의를 어떻게 해석하란 말씀입니까? 폴 소렐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오백프랑이나 붙여 주셨지 않습니까? 난 보낸 적 없습니다. 부인 정말 냉정하시군요. 파리로 떠나기 전에 부인을 꼭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대주시다니요. 네? 파리로 떠난다고요? 드네랄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태연한 모습을 잃고 말았다. 어째서요? 신학교 신부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리로 가면 그곳으로 가면 언제 돌아오죠? 신부님을 만나 뵙고 곧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저를 버리시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영영 마지막 이별이 되겠지요. 부인께서는 정말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질리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자 드네랄 부인이 달려왔다. 기다려요. 질리엥이 돌아서서 드네랄 부인을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눈물만 흘렸다. 질리엥 당신이 부장성 신학교로 간 뒤에도 나를 둘러싼 소문들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나를 의심했어요. 당신과 나에게 바보처럼 조롱당한 것 같다면서 마구 화를 냈죠. 남편은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죠. 질리엥이 드네랄 부인을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훌륭한 가정교사가 되겠다고. 드네랄 부인은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믿지 않을 거예요. 불타는 질투심으로 당신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무 두려워요.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우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질리엥은 부인의 겁먹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인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눈치챌 리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잠든 밤인걸요. 그때 누군가 방문을 마구 두드려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질리엥 소랠 네놈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당장 이 문 열어. 문 너머에서 드네랄 씨가 소리쳤다. 드네랄 부인이 벌떡 일어나 불안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일 거예요. 이젠 진짜 마지막이에요. 질리엥이 드네랄 부인의 손을 잡고 똑바로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시장님도 그것만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전 창문을 통해서 도망치겠습니다. 제가 정원을 벗어날 때까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더라도 떼버려 두십시오. 질루엥은 드네랄 부인에게 키스를 한 뒤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다. 푹신한 풀밭이 질루엥을 받아주었지만 발이 삐끗 접질리고 말았다. 질루엥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풀밭을 굴렀다. 그와 동시에 드네랄 부인의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드네랄 씨는 사나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질루엥이 절뚝거리며 정원을 가로치르고 있었다. 질루엥 소렐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드네랄 씨는 무섭게 뒤틀린 얼굴로 방을 뛰쳐나갔다. 몸을 떨며 서있던 드네랄 부인이 부리나케 창가로 갔다. 질루엥은 한쪽 다리를 거의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달아나고 있었다. 그가 막 정원 끝에 이르렀을 때 바람을 가르는 총소리가 났다. 드네랄 부인이 에마디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 총알은 질루엥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질루엥은 축대 아래로 뛰어내려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 뒤로도 콩복듯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네랄 씨가 마구 총을 쏘아 댄 것이다. 질루엥은 다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비타를 마구 뛰었다. 드네랄 부인은 흐느껴 울면서 질루엥이 총에 맞지 않았기를 빌었다. 한 시간 뒤 질루엥은 베리에르에서 십니나 떨어져 있는 주네브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제 드네랄 부인과는 영영 이별인가. 질루엥은 슬픈 눈으로 돌아서서 베리에르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뿌옇게 젖은 눈동자 속으로 별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마틸드는 질루엥이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에 화를 냈다. 아버지 우리 집안의 아들이 아닌 한낱 비서한테 훈장을 질 수 있어요? 질루엥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 질루엥은 훈장을 받을만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낱 비서에게 훈장을 주시냐고요. 질루엥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마틸드가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했다. 그 뒤로 질루엥은 마틸드가 나타나면 냉랭한 태도로 자리를 비키거나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다. 질루엥이 뻣뻣하게 굴자 오히려 마틸드가 관심을 나타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당당하게 구는 청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녀가 후작의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두들 허리를 굽실거렸다. 질루엥도 마틸드를 훔쳐 보고 있었다. 신기한 일이야. 집안에서도 도도하고 거만하게만 보이던 여자가 어째서 작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까. 저런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줄도 아는군. 어느 날 줄리엥은 마틸드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까지 화려한 드레스로 지장하고 있던 그녀가 검은 상복 사림으로 식탁에 앉아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집안에서 그녀 애인은 아무도 상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마틸드는 매우 엄숙했다. 다소곳한 모습에 얌전한 기품이 흘렀다. 줄리엥은 문득 드네랄 부인이 떠올랐다. 그러자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면서 서글픔이 밀려왔다. 줄리엥은 우울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다. 오후에 줄리엥은 손님한테서 마틸드가 왜 상복을 입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마틸드 양은 1574년 4월 30일에 그래브 광장에서 처형된 보니파스 드라모를 추모하기 위해서 검은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보니파스는 마르그리뜨 왕비의 숨겨진 애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왕비의 남편인 앙리사세 친구이기도 했죠. 당시 왕위에 있던 샤를 구세 임종이 가까워 오자 왕비 카트린드 메디시스는 왕자인 다랑송공과 앙리사세를 제수처럼 궁안에 가둬놓았다. 1574년 1574년 사육제 마지막 날 보니파스는 이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0명의 기사들을 거느리고 두 사람이 갇혀있는 생제르맹 성벽 아래까지 진군했다. 그러나 겁을 집어먹은 다랑송공이 밀고하는 바람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왕비는 진심으로 보니파스 드라모를 사랑했고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그 뒤 보니파스의 친구는 왕위에 올라 앙리사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틸디 양이 검은 상복 차림으로 숙연한 의식을 치르는 것도 이해할 만하죠. 진리행은 마틸디의 새로운 면을 보는 것 같았다. 냉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감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뒤 마틸디를 대하는 진리행의 태도가 부드럽게 변했다. 마틸디도 진리행이 보내는 따뜻한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마틸드는 서재에 있는 진리행을 찾아와 말없이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다. 진리행 내 사랑을 멈추겠느냐고 물을 필요는 없어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답은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마틸드는 분명한 답을 재촉하고 있었다. 진리행은 마틸드를 데리고 한 달째 피라르 신부 사재관에 머물며 후작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라르 신부는 며칠에 한 번 꼴로 드라몰 후작을 찾아가 두 사람을 용서하고 결혼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마침내 마틸드와 진리행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드라몰 후작이 보낸 편지였다. 두 사람은 드라몰 후작이 재산을 나누어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비록 후작이 딸조차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긴 했지만 토지와 돈을 주므로써 두 사람을 인정한다는 허락을 내린 셈이었다. 진리행은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내고 있던 차라 더욱 기뻤다. 그런데 마틸드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더 있었다. 바로 진리행과의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받는 일이었다. 드라몰 후작은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마틸드는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다. 진리행은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족을 원망하고 증오하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보기 위해 가슴을 불태웠던 지난 날들이 물결처럼 머릿속에서 흘러갔다.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도 기족이 된다. 기족의 자신이 된다고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그러나 진리행의 출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마틸드에게서 날아온 편지 때문이었다. 후작이 진리행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속히 돌아오란 내용이었다. 진리행은 파리로 말을 몰며 왠지 불안했다. 절망스러운 그림자가 어깨를 지누르는 것 같았다. 진리행이 저택 안에 도착하자마자 마틸드가 달려나와 편지 한 통을 때밀었다. 저 드네랄 부인이 뼛자 올립니다. 진리행 소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을 말해 달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 청년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위와 신분을 얻으려고 온갖 의선으로 약하고 불행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종교적 신념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족 집이라도 파고 들어가 야심을 채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 집의 부인을 자신의 아름다운 애모와 재능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목표는 집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집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발판 삼아 기족으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줄리엥은 너무 놀라서 편지를 떨어뜨렸다. 드네랄 부인의 필체가 틀림없었다. 그는 드네랄 부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틸드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이 편지를 읽으신 후 당신이 의도적으로 내게 접근했다고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것도 돈과 지위를 노린 것이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줄리엥은 마틸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후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대체 어느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신 단 말입니까. 마틸드 전 지금 떠나겠습니다. 할 일이 있거든요. 당신을 다시 보게 될지는 알 수 없군요. 줄리엥은 마틸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재빨리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저택 밖으로 말을 벌았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폭풍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기다려요 줄리엥 줄리엥 줄리엥은 마틸드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줄리엥이 베리엘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아침 이었다. 빨근 아침 하늘로 종소리가 세 번 울려 퍼졌다. 곧 미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다. 줄리엥은 말에서 뛰어내려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의 창문들은 붉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줄리엥은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속에서 드네랄 부인을 찾았다. 줄리엥은 천천히 드네랄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 뒤로 걸어가 섰다. 줄리엥은 주머니 속에 숨기고 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부인은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의 옆모습이 보이자 그는 팔이 부들부들 떨려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는 부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부인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 때문에 내 인생이 어긋났습니다. 대체 왜 그랬나요? 날 사랑했던 기억이 그토록 증오스러웠나요? 적어도 난 부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그처럼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부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드네랄 부인이 기도를 하기 위해 고개를 푹 숙였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줄루엥은 그녀를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성당 유리창을 흔들며 울렸다. 단화는 빗나갔다. 줄루엥은 다시 총을 쏘았다. 그 순간 드네랄 부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성당을 빠져나갔다. 드네랄 부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줄루엥도 떡슬리른 표정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성당을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소리를 치르고 있었다. 줄루엥은 그들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줄루엥은 의식이 복롱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 꿈인지 사실인지 조차 둥간이 안 갔다. 그때 비틀거리며 걷는 줄루엥의 두 팔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 헌병들이었다. 그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구나 이주일도 안 돼서 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거야. 헌병들에게 팔이 꺾여 끌려가며 줄루엥은 뒤를 돌아보았다. 바닥에 쓰러진 드네랄 부인이 보였다. 줄루엥은 고통에 차서 부르짖었다. 부인 부인 드네랄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인이 의식을 차리자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의사가 다가와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부인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한동안 어깨를 쓰지 못하실 겁니다. 그제야 드네랄 부인은 성당에서 벌어진 일이 기억났다. 첫 번째 날아온 총알이 모자를 뚫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질루엥이 백지장 같은 얼굴로 총을 들고 서있었다. 드네랄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그가 두 번째 총알을 발사했다. 총알은 드네랄 부인의 어깨뼈를 부수며 따라갔다. 그는 어떻게 됐나요? 드네랄 부인이 힘겹게 물었다. 의사는 부인의 상처를 살피며 대답했다. 그 살인자 말이죠.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부장성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부인을 이렇게 만든 놈이니 다시는 세상 구경을 못할 겁니다. 드네랄 부인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감쌌다. 의사는 깜짝 놀라서 부인을 바라보다가 통증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방을 나갔다. 드네랄 부인은 목이 아프도록 울었다. 줄리엥 내가 어쩌다 드라몰 후작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후회해도 늦은 일이죠. 당신을 사랑했던 일을 베리에르의 젊은 신부님께 구애한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 젊은 신부가 드라몰 후작에게 당신을 모함하는 편지를 쓰지 않으면 우리들의 사랑을 세상에 밝히겠다고 했어요. 난 강요당했어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편지가 당신을 이렇게 살인자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드네랄 부인은 마치 진리엥이 앞에 있는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편지를 붙인 뒤 난 이미 몸과 맘이 지쳐서 죽고만 싶었어요. 그때 당신이 성당에 나타난 거예요. 난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날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가요. 드네랄 부인이 기로하는 동안 진리엥은 감옥에서 판사를 만나고 있었다. 진리엥은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것은 분명히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난 베리에르 무기상에게 권총과 탄환을 사서 드네랄 부인에게 갔습니다. 형법 제 1342조에 명시된 대로 난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진리엥에 해박한 법률 지식에 혀를 내두르며 돌아갔다. 진리엥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그는 마틸드에게 편지를 썼다. 베리에르에 와서 드네랄 부인을 쏘아 죽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단두대에서 처형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와 사랑을 나누었던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 또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진리엥은 부인을 죽였다. 자책감으로 새벽까지 흐느꼈다. 그러자 간수가 지나가다 한마디 했다. 쯧쯧 그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소 걱정 마시오 다행히 그 부인은 죽지 않았다고 하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인이 살아났다고 했소 어깨에 맞은 상처가 치명상은 아니랍디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리엥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보았다. 부인이 살아있다. 살아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벌할 수 있게 되었다. 진리엥은 한결 차분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다음날 신문이 있었다. 진리엥은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드네랄 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늙은 셀랑 신부가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다. 셀랑 신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진리엥은 신부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내 앞에 있는 자가 정령 진리엥 소레리냐 한때 수도복을 입고 내게 성설을 배우던 그 아름다운 청년이 맞느냐 진리엥은 셀랑 신부의 두 손을 가져다 자기의 볼에 댔다. 뜨거운 눈물이 신부의 두 손을 적셨다. 그동안 태어났던 진리엥의 가슴은 셀랑 신부의 방문으로 비참한 심정이 되었다. 진리엥은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가르쳐준 스승 앞에 죄송하게도 무거운 죄를 짓고 앉아 있었다. 스승에게 배웠던 영혼의 위대함 이라든가 고결함은 자신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캐가 찾아왔다. 눈물부터 글썽거린 부캐를 보며 진리엥은 속으로 다짐했다. 셀랑 신부님 앞에서처럼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부캐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간수들을 매수해 진리엥을 구출하겠다고 말했다. 진리엥은 친구의 우정을 고마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부캐는 또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의로하고 돌아갔다. 마틸드가 찾아왔다. 당신을 구해내고야 말겠어요. 마틸드 난 지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날 위한다면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단두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우리 아기를 생각하지 않죠? 어째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는 거죠? 벌써 당신을 구할 방법을 준비해왔어요. 마틸드는 진리엥과 오래 있지 않았다. 부지런히 감옥을 나가서 변호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부장송을 한 손에 쥐고 흔든다는 드 프릴레르 부주교를 만나러 갔다. 드 프릴레르 신부님 저는 마틸드라고 합니다. 마틸드는 드 프릴레르 부주교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았다. 부주교는 그녀가 누구이고 또 찾아온 이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틸드가 말을 꺼내기를 잠자코 기다렸다. 진리엥 소레레 아내지요 신부님께 이걸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마틸드가 페르바크 부인이 친필로 쓴 편지를 부주교에게 주었다. 부주교는 편지를 읽으며 입가에 교활한 웃음을 지었다. 마틸드가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페르바크 부인은 프랑스에서 가장 권한을 가진 주교님의 조카 딸이시지요. 이 나라에서 주교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주교님 마음 하나에 달려있죠. 물론 페르바크 부인도 주교 지휘에 적당한 인물이 있을 때 그분께 적극 추천하신답니다. 저와 가까운 귀족 집안이자 진리행을 더없이 아끼시는 페르바크 부인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신 까닭을 아시겠죠? 알고 말고요. 이런 영광을 제게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주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까지 표했다. 주교 자리가 갑자기 굴러 들어왔군. 눈에 까시 갔던 줄리행 때문에 말이야. 드 프릴레르 부주교는 눈앞에 있는 주교 자리가 탐나서 흥분하며 말했다. 마틸드 아가씨 내가 얼마나 간단하게 이 사건을 무죄로 처리하는지 지켜보시죠.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명사 중에서 서른여섯 명의 배심원을 뽑습니다. 그 중에 내 입김이 닿는 사람들은 대략 열아홉 명쯤 됩니다. 배심원의 과반수를 제 측근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편히 재판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마틸드는 그 말을 믿고 줄리엥을 만나러 갔다. 줄리엥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마틸드한테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기쁜 기색도 하지 않았다. 마틸드는 줄리엥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안전하게 여길 나가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당신을 향한 데 뜨겁고도 숭고한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어요. 줄리엥은 그런 말에 조금도 감동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며 내심 놀랐다. 복숨을 걸고 줄리엥을 구하고 싶어 하는 마틸드가 마치 영웅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무지 그녀의 애정에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다. 두 달 전만 해도 열렬히 사랑하던 마틸드였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에게 이렇게 흥미를 잃을 수 있단 말인가. 놀랄 정도로 차분한다의 자신 때문에 마틸드에게 미안할 지경이다. 줄리엥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드네랄 부인과 지내며 행복했던 딴 알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사과나무 사이를 거닐던 부인의 아름다운 거동이며 제자들이 뛰어와 자기에게 볼을 비비고 옷을 잡아당기던 모습이 바로 어제일처럼 생생했다. 눈물이 줄리엥의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칠 듯이 드네랄 부인이 보고 싶었다. 나는 어리석은 인간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축축한 감방에 갇혀서야 깨닫다니 왜 좀 더 일찍 그 진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출세의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부인과의 사랑 따윈 흘러가는 시간처럼 잊혀진 과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부인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제 진실입니다.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으로 부인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마틸드가 고용한 변호사들은 줄리엥이 정신착란을 일으켜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호할 생각이었다. 배심원들 앞에서 줄리엥이 질투 때문에 우발적으로 권총을 쐈다고 하면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드네랄 부인은 어깨 상처가 아물고 몸을 추수를 수 있게 되자 부장성으로 달려왔다. 곧 줄리엥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서른여섯명 배심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배심원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진리엥 소렐의 목숨이 구제받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아름답고 젊은 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미칠 듯이 괴롭습니다. 제 목숨이 이렇듯 온전히 살아있는데도 여러분께서는 그분을 사형에 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 원안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도 사형선고를 내리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발밑에 무릎을 꿇고 바랍니다. 그분의 범행에 확증이 없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아침 9시 진리엥이 법정에 서기 위해 감옥에서 나오자 그를 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앞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리엥은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인파 속을 뚫고 지나갔다. 그렇게 소란스러운데도 이상할이 많지 진리엥의 마음은 고요했다. 마침내 심판대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도 물살을 타듯 가벼웠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불행히도 여러분과 같은 계급에 속하는 영광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나는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온정을 있는 그대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진리엥은 기적들을 비꼬며 가슴에 쌓인 증오를 터뜨렸다. 설령 내 죄가 가벼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중재로 몰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나같은 하층 계급의 인간이 귀족들이나 모이는 사격에 분수없이 뛰어들고 준 남작이라는 쥐까지 꽤 찼으니까요. 나같은 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일일 겁니다. 줄리엥이 차갑게 내뱉는 말에 배심원들은 붕괴했다. 어떤 배심원은 줄리엥에게 삿대질까지 했다. 그래도 내가 지은 제에 대해 당신들이 편결하겠다니. 한 말은 해야겠지요. 배심원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난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에 없는 드네랄 부인을 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후회스럽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후 한시가 되자 배심원들은 대기실로 몰려갔다. 편결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줄리엥은 몹시 지쳐서 두 눈을 감고 있었다. 팔르노씨가 편결을 발표했다. 줄리엥 소렐은 계획적인 살인을 기도했기 때문에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 말은 말은 곧 사형 선고를 의미했다. 줄리엥은 무표정 했다.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 다음 날 마틸드는 독방으로 줄리엥을 찾아와 울기만 했다. 줄리엥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마틸드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마틸드는 너무 울어서 새빨갛게 부은 눈을 매섭게 떴다. 그 뻔뻔한 드 프릴레르 신부가 배반했어요. 팔르노시란 작자가 시장인 명장을 갖고 그 힘을 과시한 탓에 힘을 못 쓴 거라지만 그렇게 내뺄 줄은 몰랐어요. 그런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줄리엥 변호사가 밖에 와 있어요. 항소장에 당신 서명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줄리엥은 딱 잘라 말했다. 항소는 안 할 겁니다. 마틸드는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 기족들 허영심은 들쓰셔 나요. 재판장에서 왜 계급 이야기를 꺼냈느냐 말이에요. 그 바보들은 소설 같은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곧 무죄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신분이 어쩌니 하고 들쑤셔서 바보들한테 의기감을 숨어준 거라고요. 결국 얻은 것은 사형 판결 뿐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했던 어리석은 짓을 바꾸려면 항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엥 진리엥 아셨어요? 곧 마틸드가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나 진리엥은 변호사가 내미는 한 속장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마틸드는 그런 진리엥의 행동이 야속하고 서운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 시간쯤 흐른 티였다. 살짝 잠이 들었던 진리엥은 손등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또 마틸드가 와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싶어서 눈을 뜨지 않았다. 이윽고 긴 한숨소리도 들렸다. 진리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드네랄 부인이 앉아있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진리엥은 쿵 소리가 나도록 부인 앞으로 쓰러졌다. 드네랄 부인도 젖은 눈으로 진리엥 앞에 마저앉았다. 진리엥은 드네랄 부인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진리엥은 부인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부인이 진리엥 어깨를 살포시 안아주었다. 정말 용서를 구한다면 항소하세요. 하겠습니다. 항소장에 서명하겠어요. 진리엥은 드네랄 부인에게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지옥볼 속에라도 뛰어들 참이었다. 드네랄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진리엥 드라몰 후장님께 그런 잔인한 편지를 보낸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구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출세와 야심만 쫓고 있을 겁니다. 혹시 항소를 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면 그래서 당신이 사형을 받게 된다면 당신이 사형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리겠어요. 진리엥이 부인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절대로 안됩니다. 만약에 독약이든 칼이든 권총이든 혹은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다면 전 절대로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드네랄 부인은 눈물만 흘렸다. 부인 저에 대한 애정을 걸고 맹서에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진리엥이 다그치자 드네랄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리엥은 마음이 놓이자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께서 절 만나러 감옥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진리엥의 의식은 온통 드네랄 부인에게 향했다. 하루살이는 한여름날 아침 9시에 태어나 저녁 5시에 죽는다. 이 벌레가 어찌 밤이란 말을 이해하겠는가. 이 벌레에게 5시간만 더 시간을 연장시켜준다면 분명 밤이란 것을 이해하고 죽게 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난 고작 23살이란 나이에 죽게 되었다. 그러기엔 드네랄 부인과 사랑했던 기억이 너무 짧다. 나에게 5년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오로지 드네랄 부인만 사랑하면서 살겠다. 어떤 출세도 야심도 없이 오로지 드네랄 부인만 사랑하면서 질리엥은 달빛이 들어오는 감빵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보았다. 선량하시고 전능하시고 악의를 모르시며 복수를 바라지 않는 신이시여 당신 발치에 엎드려 핍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마땅히 그 죄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는지 드네랄 부인이 돌아왔다. 줄리엥 베디에르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내 첫째 의무는 당신에 대한 의미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눈물로 포옹했다. 감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은 날 줄리엥은 사역 날짜를 전해들었다. 줄리엥은 고요히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 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드네랄 부인을 더 볼 수 있었고 친구 부캐를 불러서 몇 가지 부탁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부캐는 진리엥의 사용 날짜가 정해졌단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주저앉았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 친구 이미 내 죽음은 예정돼 있었잖아. 부캐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두 강남쪽 산마루에 있는 동굴 속에다 묻어줘. 그곳에서 잠들고 싶어. 아니 그곳에서 살고 싶어. 몸은 사라져도 내 영혼은 남아있을 테니까. 부캐 난 그곳에서 파리로 가는 꿈을 꾸었어. 파리에서 으뜸가는 명성과 지위를 갖겠다는 야심을 키웠지. 열정을 키우던 그곳이 그리워 날 그리 데려다 줘. 부캐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형당하는 날 드네랄 부인과 마틸드를 한 마차에 태워서 되도록이면 멀리 데려가줘. 두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전속력으로 마차를 몰아줘. 내 죽음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난 그날 아주 의연하게 단두대에 오를 생각이거든. 마음이 냉정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겁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드네랄 부인과 마틸드를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부캐 그러니 이 부탁을 꼭 들어줘. 마지막 날 밤의 진리행은 드네랄 부인과 마주섰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눈물도 잊었다. 달빛이 사라지고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조차 잊은 채 슬픔을 사귀고 있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것이 흡족하다. 용기도 충분하다. 그날 아침 화창한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가며 진리행은 담담했다. 지금쯤 드네랄 부인과 마틸드는 마차에 태워져 들판이나 산속을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두대로 올라섰다. 지난날 베리에로와 베르지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련하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빛나는 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북해는 진리행의 바람대로 그의 죽음을 지라산맥의 한두 푼 봉우리로 옮겼다. 스무 명의 성직자들이 그를 따라 동굴로 가서 휴양하게 추를 밝히고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마틸드는 진리행이 잠든 동굴을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드네랄 부인 또한 진리행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 하지만 진리행이 죽은지 사흘 뒤 드네랄 부인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꼭 껴안아 준 뒤 영원히 눈을 감았다. 또한 화겠어 지켰다. 열차 키 감사합니다.